로비를 어마어마시안해요 6개월간 수정에서 검거했는디 김봉현 회장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협회검사들하고 술자리 할테니까 X를 예약해달라 나중에 협력할 수 있는 검사들이다 강남에 협회검사들하고 1, 2, 3, 4, 2, 3 일반인들 한각씩 원인이 나오는 검사님들 말씀 좀 물을게요 술자리 적대 받은 거 인정하시나요? 김봉현 전 회장이 왜 검사들을 불러서 술을 샀을까